안녕하세요. 드디어 출발합니다. 졸린 눈을 번쩍 뜨고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누나 특이예요. 필립스가 있어요. 예뻐요. 너무 예뻐요 진짜. 저희 여기서 잠깐 촬영했거든요. 완전 싹 바뀌었어요. 첫 등장할 때가 너무 멋있어요. 완전 잘하고 있습니다. 이번이 콘셉트 점프 아닙니까. 벌써 4시 20분입니다. 내일도 또 스튜디오 촬영이 남아있죠. 아 내일이 아니죠. 오늘이네요 좀 이따가. 좀 이따가는 이제 군무 위주로 할 겁니다. 이따 봐요. 몇 시간 후에? 안녕.